모닝부치 철하가 맛이 갈라 그래 처음부터 맘에 안들었는데 에이 아 녹기랑 꽃이 이쁘죠 몬스타하고 이거 수빙 어려서 어릴 때 데려와서 여기다 했더니 바꿔줘야 될 것 같아 페레즈 이건 진짜 어쩌자는 거지 모닝부티 레드벨벳 엑스콘 엘스콘 엘크온 스타보스 금 고개 들어 나를 봐요 엑스콘 고개 마커스가 막히고 있어예요 와 이것도 마커스가 막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갑시다 따라오시오 물통도 원조 엘레강스 보세요 피멍 와 끝내준다 이거 저건데 소물받은 그 귀한거 이름 갖다 꽂아줘야 되는데 연지곤지 홍시가 진짜 홍시였죠 홍시요 우와 미친다 미쳐요 저거 연 금 방울복너 쪼꼬미들 진짜 똥글똥글똥글해지고 있어요 이거는 계절급 방울복남 계절급 복남 러블리로즈 많이 달궈졌네 얼굴 좀 봅시다 응 물 좀 주게 여보시오 샴페인 샴페인씨 얼굴 와 보세요 한장보스 한장보스랍니다 이래요 이래요 화제 이거는 립스틱이요 립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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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립스틱찌개 바르고 아이고 혼자 할라니까 미니벨 금 푸른푸른 애들 사다가 여기다 그렇게 크지 않는 애들 싼거 사다가 여기다 따로 심었거든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확실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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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커요 스프리스 올리브도 이렇게 이쁘게 미쳐 환장보스네 진짜 너도 빨리 물들어 다른 애들처럼 섭세실리스 누비 배피 누비 배피 얘도 이렇게 이마새 힘들어도 옥상 데리고 나오죠 그쵸 얼굴 다 씻어 줄게 기다려 희성 희성 보세요 희성 구경 한번 와보세요 없을건 없답니다 있을건 있답니다 옥상 정원 저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거 엑시폴 아니 멕시칸 콧폴덴시스가 멕시칸 폴덴시스가 집에 있거든요 근데 완전 달라요 음 불꽃 같아 불꽃의 끝이 너무 아름다워 미쳐버리겠어 이거 어떡하죠 점프 점프 자 물 들어갑니다 로우금 로우금 이제 얘는 금으로 온지 얼마 안된 애들이요 금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그죠 요거 보세요 누비노바 누비노바 이름이 참 어려워 이름을 그냥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우면 안되나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이 발음도 안좋은데 나이 먹을수록 발음도 안좋아지는데 뭐야 이거 프리라이트 뭐야 뭐야 난 모르겠어 내가 해놓거든 이거 누비노바 금이에요 이거는 자 궁뎅이 좀 주쇼 물좀 넣겠소 이거 보이시죠 이거 풀이 이게 페레스인가 아닌가 페레스 아닌데 저거 있는데 금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거 백날 뭐합니까 이름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어쩝니까 근데 또 뭔가 이쁘면 또 데리고 이름도 기억 못하면서 요거 참 예쁘죠 이게 저거에요 이건 알아요 테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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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즈베리아 있습니다 이거 엄청 그냥 초록이들 데려다 굳히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가 예뻐요 숨겨놨어요 누가 만만히 보고 또 줄어갈까봐 또 이 동네로 와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래층부터 주겠습니다 산모기들 진짜 입장들이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크고 있어요 쑥쑥 뭐 베란다에서 할 때는 그냥 이파리가 손바닥만씩하게 커지더니 여기 오니까 엄청 이렇게 입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는지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 보세요 너무 이뻐 저희도 저도 이걸 언젠가는 나눔 하겠죠 꽃대 딱 피워가지고 무슨 꽃인지까지 확인하고 잘 됐어요